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술학원 고수경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진짜 아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긴장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이 들죠. 이럴 때는 막 집중보다는 잡생각이 좀 많아지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생각을 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긍정적인 뭐가 있을까? 내가 아는 건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절대 그 다음 또 하나는 찍은 게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한 문제를 덮은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모의고사에 집중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퀘스트인데 이게 뭐냐면 누구나 잘 보고 싶잖아요. 잘 보려면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자기의 실력을 전부 다 발휘해 줘야 되고 그 와중에 실수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나 이제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실수 없이 만약에 제가 아는 걸 다 풀었고 나머지 한 두 개 찍었을 때 약간의 행을 따르면 50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퀘스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실수에도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선생님은 수업을 좀 단연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는 데가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1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 18가지의 실수 포인트를 한 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뭘까요? 일단 화학의 유형성 출제 문항은 1번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모나우디 주로 아세트산 뭐 에탄올 많이 나오고 메테인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등등 나옵니다. 여기서 자 첫 번째 실수는 이런 거야. 탄화수소랑 탄소화합물을 완전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순간 그분이 오면 실수하는 거거든. 집중력을 키워줘야 돼. 여기서는. 알겠죠? 탄화수소는 뭐야? C랑 H로만 이루어진 거고요. 알겠죠? 얘는 탄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어떤 원소가 있으면 탄소화물이 되는 거야. 자 즉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메테인이랍니다. 그러면 탄화수소 맞지 안 맞아? 맞지. 탄소화물 대한돼? 그쵸? 그런데 시험에 에탄올이 나온 거야. 에탄올은 탄화수소가 될 수 있다 없다? 탄화수소가 될 수 없다. 왜? CH 말고도 얘는 C랑 H만 있어 한다니까? 따라서 자 산소가 껴서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탄소화물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CCL4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탄화수소 될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되지 당연히. 그쵸? 그런데 얘는 탄소화물은 대한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흑연이라는 애가 있어. 흑연은 탄화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수소가 없으니까. 탄소화화물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탄소화화물도 될 수 없는 거야. 화화물이란 두 종류 이상이 결합을 해줘야 돼요. 다 아는 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니까 꼭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2번 자 이거는 이제 보통 3, 4번 정도에 많이 나오는 패턴 첫 번째 페이지에 많이 나오는데 루이스 전자점을 찍힐 때가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은 뭐만 알려주는 거냐면 원작가 전자만 찍는 거기 때문에 몇 쪽인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주로 2주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역대 실수 중에 어마어마한 수능 실수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다음은 2주기 원소라고 써있고 X에 점이 빵 찍혀있었단 말이야. Y에 이런 식으로 찍혀있었어요. 그렇지 않니?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런 데서 실수하진 않아. 실수는 주로 1쪽에서 많이 하더라.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죠? 어처구니 없이 H라고 써버리는 거야. 알겠나요? 이게 H겠니? 2주기인데 H는 1주기잖아. 이건 누구야? 리튬이죠. 그렇죠? 아 이게 루이스 전자점에서 금속도 루이스 전자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라던가 리튬과 나트륨 같은 1쪽 원소를 조금 더 조심해 줘라. 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어 모델이에요. 보어 모델 시험 문제라는 게 어떤 걸까? 주로 캐라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3주기 원소를 조심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보호 모델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렇지 않아? 수능에서 선생님 기억으로 수능 4번이었어요. 4번 정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50% 조금 넘게 나왔거든?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었어? 아 여기에 전자가 막 찍혀있는 이걸 우리는 보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 2 플러스라고 빵 찍혀있어요. 여기다 어처구니엄은 뭐라고?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구분이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껍질 나오면 반드시 껍질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 288이구나 라고 써도 괜찮겠죠. 아시겠나요? 이건 이제 이용값도 마찬가지고 공유기랍도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어? 어 이게 나오면 꼭 이거를 체크해 줘야 돼. 2주기냐 3주기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꽤나 본인이 한 번 정도 해봤을 수 있는 실수가 꽤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실수도 유형을 아는 사람이 실수하거든. 실수를 막을 수 있거든. 자 오비탈 양자수 문항에서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항상 포인트 수소원자냐 다전자원자냐 이번에 올해 평가원에서 이것 때문에 실수한 사람 있을 수 없어? 있거든. 7번 문제였나요? 에너지 준위 때문에. 알겠죠? 항상 양오비탈 자체의 문제는 수소냐 아니냐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수소를 냈다는 이유는 에너지 준위를 묻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양자수 문항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늘상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양자수 문제는 우리가 주양자수 따지고 부양자수 따지고 자기양자수 따져가지고 문제를 조합해내는 형태의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 있냐면 가나다라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중이 하나이다. 1S 2S 2P 3P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지에 이렇게 써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충 읽으면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1S 2S 2P에 아 여기 딱 마지막만 보는 거야. 3S에 3P까지 있는 거구나. 이거를 막 조합을 하는 거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럼 멘탈 나가버리거든. 이미 시간은 시간을 다 썼고 그렇잖아. 뭐가 잘 못 찾고 있는 거야. 왜? 본질을 놓쳤잖아요. 3S가 없잖아. 지금. 이해하겠죠?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비탈에 대해서 이렇게 딱 깔렸을 때는 아 1S 2S 2P 어? 3P 3S가 없네? 이거를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뭐야? 집중력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막아낼 수 있거든. 알겠죠? 자 다음 6번 전자배치에서는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했지만 우리는 마르고 다투로 외웠어요. 그죠? 2, 3, 4, 5, 5, 6, 6, 7, 8, 9, 9, 9 그죠? 3, 4, 4, 4, 4 이런 거 외웠는데 항상 포인트는 오비탈 수냐 S 오비탈 수 분의 P 오비탈 수냐 오케이? 아니면 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기 수냐 오비탈 개수를 묻는 것과 전자 개수를 묻는 건 완전한 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S랑 P의 이 값이 1인 거야. 딱 보고 나 이것도 보고 아 O랑 Mg잖아. 공부를 꽤 많이 한 친구야. 이건 뭐냐면 S의 이거는 전자수랑 P 전자수가 같은 애가 O랑 Mg예요. 왜 여기 있나요? 근데 이게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가 1이 돼버리면 이건 C랑 N A랑 Mg를 변해버려요. 외워서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옆에 쓴단 말이에요. 쓸 때도 전자수냐 오비탈 순야를 확실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일곱 번째 자 분자 모양에서는요 항상 취재할 때 다 묻고자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분자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공유 전자 쌍이라는 거거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공유를 반드시 물을 건데 이 비공유에선 항상 중심원자의 비공유냐 아니면 분자 전체의 비공유냐를 나눠주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OF2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봐도 여기에는 OO이 있어요. 중심원자의 비공유 몇 방이냐고 두 방이냐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중심원자는 두 방이지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말이 없이 가의 분자 모양 가 분자에서 분자 가에서 비공유는 몇 방이냐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애를 확인하셔야죠. 여기 만약에 OF2가 있다면 여덟 방인 거잖아. 근데 순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혀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수를 아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분자 모양에서는 중심원자냐 아니냐가 꽤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이 수능 보기 직전에서 한 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짧게 설명할 거니까 자 이건 뭔지 알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상반기에 맞는 실수 하반기엔 이 시점은 너무 촌스러워지는 실수잖아. 그렇지? 극성 의문을 모를 땐 결합의 극성이 있고 분자의 극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결합의 무극성 분자의 무극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성 극성에 대해서 결합을 묻고 있느냐 분자를 묻고 있느냐 아시겠나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왔어. 됐어요? 얘는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대. 돼 안 돼. 거기다 그냥 아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다가 무극성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얘는 극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잖아. 그러니까 결합은 뭐예요? 극성 분자는 무극성 오케이?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걸 다 이해는 해야 돼. 기본적으로 다음 9번 화학 결합 파트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화학 결합을 다루게 되는 주제는 금속 결합 이용 결합 공결합 밖에 없어요. 근데 금속 결합은 뭐 틀릴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 불안한 건 뭐냐면 공유 결합과 이용 결합 중에서 순간 그분이 오시면 HCL 같은 게 나왔을 때 아니면 또는 아세트산 같은 게 나왔을 때 공통점은 산이란 말이야. 산이 나왔을 때 오 이거 중화반응 문제랑 갑자기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오 물속에서 이온화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온 결합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H랑 CL의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이것도 이온화가 돼. 하지만 CHO라는 건 전부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유 결합 물질이어야 돼요. 사실 이유는 생기는데 공유 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외워버려도 돼요. 선생님 무조건인가요? 무조건이거든. 모든 산은 공유 결합이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다음 10번 오케이? 네. 항상 긴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산하수로 계수를 판단할 때에는 뭐 증가하면 맞추잖아요. 근데 누구나 실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10초만 투자하자. 개수 맞춘 다음에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그게 뭐야? 개수 맞추는 것 자체가 원자 수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원자 수를 아 두 개 두 개 열 개 열 개 열두 개 열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맞춰주란 말이야. 그러면 혹시 실수했을 때 빨리 잡아낼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실수를 못 잡잖아. 그러면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버려지는 시간이 되잖아. 그죠? 자 이게 열한 번째 산하수로 계수를 맞을 때는 반드시 뭐한다? 10초만 투자한다. 그래서 원자 수를 체크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 산하환원 반응입니다. 시험에 숱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산하재 환원재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숱하게 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건 실수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산하재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는 거야. 산하재란 자기는 뭐 해야 돼? 자기는 환원 상대방을 산하시키는 걸 산하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겠죠? 환원재라는 건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뭐 한다? 산화한다는 거. 오케이? 조금 실수는 유치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나 기억을 해줘야지. 그치? 다음 13번 자 이거는 실수의 역대 사례는 없어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여기서 내가 좀 조심하라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실전모회고사 시즌3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금속에 산하환원 문제일 때 우리가 보통 전하량 금속을 넣어서 산하환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양전하량은 안 변해라고 생각해서 많이 푼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뭐 근데 주의사항이 뭐야 용액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양전하량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거야. 금속을 넣을 때만 양전하가 보존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가요? A가 A가 2플라스 자리가 4행계가 있었어. 여기다가 B를 넣은 거야. 자 이렇게 이게 금속을 넣는 거예요. 금속을 넣었어? 그러면 자 만약에 B가 3가짜리라고 할게요. A는 2가짜리로 2가라고 써있잖아. 만약에 B 3가짜리가 2행계가 들어왔어. 오케이? 그러면 3가가 2행계에 들어오면 2가짜리 몇 개나가? 3행계가 나가면서 여기 몇 개 남아있어야 돼? N개가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이럴 때 여기 양전하 얼마죠? 2, 4, 8 2, 4, 8이잖아요. 여기 양전하가 얼마지? 2, 3은 6에 1, 2는 2니까 더하면 8 이렇게 양전하가 떨어져야 돼요. 딱딱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금속 C를 넣었어. C가 몇 가지 몰라. 하지만 여기에 얘는 무조건 8이 나와야 돼요. 전하량이. 왜? 금속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넣는다면 이건 뭐야? 꺾고 된 거야. 금속에 용액을 넣을 땐 양전하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오케이? 뭔 얘기냐? 봐봐. 금속 A가 있어요. 얘가 4행계가 있어. 얘는 몇 가짜리냐? 자 2가짜리가 2가 2온 되는 애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자 B1가가 녹아있는 수용액을 넣은 거지. 얼만큼 넣냐? 뭐 10미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누가 산화하니? 얘가 산화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던 여기 10미니 안에 들어왔던 얘가 환원되어서 B가 되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이온이 있어 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치 않아? 여기에는 A가 산화했으니까 A이온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용액이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2, 4, 8이니까 여기 이온이 만약에 4행계가 전부다. 산화했단 말이야. 몇 개 환원했을까요? 여기에 몇 개가 2가짜리가 4개니까 얘는 1가짜리면 8행계가 들어왔겠지. 환원되어 나왔을 거란 말이야. 이해 되시겠어요? 이렇게 됐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양전화하는 게 없잖아요. 금속이 이 용액이 아니니까. 그쵸? 여기는 양전화하니까 2, 4, 8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얘가 다 반응하지 않고 여기서 N개만 반응했단 말이다. 그 말은 A가 아직 몇 개가 남아있어야 돼요? 3행계가 남아있겠지. 4행계 중에 N개가 산화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왜 N개만 산화했을까요? 얘가 모자라거든. 그러면 이가가 N개 산화했으면 1가짜리는 2행계가 나왔을 거고 그럼 이 안에는 2행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똑같은 B플러스 수용액을 얘를 또 다시 10미리 집어넣으면 됐어요? 어? 여기랑 여기에 양전화가 똑같으면 돼야는데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남아있었던 얘가 또한 산화를 또 할 거 아니야. 동일한 10미리였으니까 여기 2행계를 넣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산화할 수 있죠. N개가 또 산화해서 2행계가 된 거예요. 대신에 남아있는 금속 A는 2행계가 되겠지. 여기서 누가 나와? B가 2행계가 나오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양전 알마니 1, 2는 2죠? 2는 4란 말이야. 그리고 저번에 나왔다면 평가원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걸 냈었죠? 평가원에서 금속 4행계에다가 용액 2행계가 있는 놈을 넣으면 합치면 6N이잖아. 이 안에 있는 걸 다 더하면 6N이 나와야 돼요. 이온이 금속되고 금속이온이 됐는데 개수는 다 총합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더하면 무조건 6이 나와야 돼. 6에다가 1을 넣었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줘야 돼? 다 더하면 8이 나와줘야 돼. 오, 선생님이 여기서 2, 2인데 6인데요? 아, 이거 누적으로 2N이면 아까 2N이 또 있잖아. 알겠죠?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금속에 산화원은 문제에서 양전화는 보존되더라. 양전화는 변하지 않는데 언제만 금속을 넣을 때만 알겠죠? 용액을 넣을 땐 양전화가 똑같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케이스 14번 이건 많이 했던 PH, POH 문제가 되겠고요. 약간의 계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수방지잖아요. 항상 이 포인트는 뭐예요? 상대값이라고 써 있느냐 실제값이라고 써 있느냐 실제값이 상대값이 실제값이라고 안 써줘요. 상대값이라고 안 써주면 실제값인 거니까. 그치? 상대값이 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황장화하면 안 되잖아. 또한 상대값이 분명히 써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실제값으로 들어가 버리면 계산이 말이 안 되는 게 나오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이걸 조심하시고 다음 THP, OH 문제에서 또 하나의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몰수가 나왔느냐 몰롱도가 나왔느냐 가 중요한 거고요. 그죠? 자 몰수냐 몰롱도냐 다음 또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몰롱도 곱하기 FP는 몰수구나를 이용해서 문제에 풀게 됩니다. 그죠? 또한 PH, POH 문제에서 뭐 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주로 표를 많이 내지만 부피가 써 있다 라고 한다는 건 반드시 몰수를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몰롱도에다 부피를 곱해서 몰수로 처리해서 푸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험 중에 몰수가 나왔는데 NH3O 플러스에 몰수가 뜬 거야. 그걸 몰수로 순간 읽어버린 순간 끝난단 말이지. 아시겠어요? 조심하자 라는 겁니다. 다음 중화적정 중화적정 문제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 문제 특성상 문제가 이따만 해요. 그죠? 알죠? 다음은 무엇을 알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다 라고 써있어요. 반드시. 오케이? 이게 아 세트산은 식초의 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냐 아니면 식초 질가에 많이 나왔던 건 식초 1g에 들어있었던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는 실험이냐 아니면 선생님이 뭐 뭐 요새 가끔 냈었던 식초의 밀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냐 뭐 이런 등등의 실험의 목적이 항상 써있고 결과가 항상 나와있어요. 과정은 뻔한 스토리잖아요. NMV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아 요거 제일 먼저 이거 안 보고 여기부터 들어간 애가 있단 말이야. 여기를 읽어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아 그래서 뭘 묻는 거구나 책을 체크한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자료가 여기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 이것도 부디도 안고 막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이 커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반드시 외우라는 어 몰롱도랑 퍼센트 농도 관계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몰롱도 퍼센트 농도 아세트산의 분자량 식초 밀도 아시겠죠? 항상 중화적정은 어 교육관님 평가나 써 있어요.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농도를 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출제 방침이야. 그래서 무조건 식초만 나와요. 식초에 아세트산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17번 자 이거는 뭐냐면 농도 계산 문제 중에서 이렇게 주입을 할 때가 있어요. 농도도 어 유형이 많이 있으나 실험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가에서 뭘 이렇게 준비하래 100ml를 그 다음 나는 여기서 얼마큼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여기다 뭘 넣으라는 거야. X몰롱도 막 넣어 추가하는 거지. 그잖아? 이런 거에 주입이라고 하는데 자 잘 들어. 가에서 100ml 만들었어. 여기서 200ml만 가지고 왔어. 20ml만 가지고 왔어. 여기다가 X몰롱도 첨가했어. 그 다음이 다과정인데 다과정에서 나에서 만든 수용액 200ml에다가 또 다른 걸 Y몰롱도를 넣겠다는 거야. 이러면 실수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아 100ml에서 20ml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뭘 타가지고 만들었고 여기다가 다시 얘를 넣겠다는 얘기니까 순체로 가는 거야. 근데 어디서 실수가 일어나냐면 이게 아니라 잘 봐봐. 뭐가 다른가? 자 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0ml 만들었어. 그래서 20ml만 가지고 왔어. 여기다 물을 타든 뭘 타든 해가지고 종액을 만들었어. 내려왔잖아요? 여기 다시 가에서 가에 40ml에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아까 거랑 상이 다른 거죠. 그잖아. 이거는 문제 읽으면 가에서 100ml 만들었는데 이중에 20ml에다가 이걸 넣고 또 다른 40ml에다가 넣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40ml을 넣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가잖아. 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하도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거 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 그냥 넣는 거네. 라고 오해해버리는 소지가 많단 말이죠. 그럼 계산이 막혀버리고 순간 멘탈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결론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열여덟 번째 실수의 주의사항은 뭐냐? 발열 흡열인데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뭐 틀릴만한 걸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발열 흡열이야? 열을 방출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는 거야? 다 알아. 주의 온도 올라가는 거야? 주의 온도 내려가는 거야?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높아심에서 주체 반응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흡열 반응이 있잖아? 흡열 반응 주변은 반드시 발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 순간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가스렌지에다 냄비에 물을 넣고 오케이? 가스렌지에 있는 이거를 연소를 시켜서 물을 뭐 했어요? 보글보글 끓였단 말이야. 이해 됐죠? 우리 집에서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가스렌지에 라면 먹을 때 물 넣고 끓이잖아.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그쵸? 집에서 우리가 아는 천연가스 연소했어요. 연소는 발열이지. 그쵸? 근데 물을 끓였대요. 물이 끓였다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흡열이 일어난 거거든. 질문이 뭐냐 하면 답이 달라진다는 걸 조심해야 돼. 딱 그림을 받고 아 이걸 그냥 연소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오케이? 또한 교과서상에 있는 실험 중에 중요한 실험이 있다고 했죠? 나무 판자에다가 몰랐어요. 물을 뿌리고 여기다가 플라스크를 얹힌 다음에 A랑 B를 반응을 시켰지? 그랬더니 밖에 있던 물이 얼었어요. 이 실험이야. 플라스크 틀면 불이 붙어서 올라오는 실험이지요. 교과서에 다 있어.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있다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플라스크 내에서 일어난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요. 열을 뭐 했어요? 흡수했어요. 누구로부터? 주위로부터 흡수했겠지? 주변에 물이 있거든. 흥건하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열을 뺏긴 거지. 그래서 물이 열을 뺏겨서 얼어버린 거야. 물이 얼었네? 뭐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발열이거든. 딱 보고 아 이 실험 흡열 실험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질문이 뭐냐. 플라스크 내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을 물었으면 흡열. 밖에 있던 물의 상태 변화를 물었으면 발열. 이거를 조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실수는 마킹 실수 이런 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발 점 정신 차리시고. 어?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선생님 저는 실수가 많은데요? 아니야. 왜? 수능 날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스스로의 잠재력 여러분의 집중력이 좋아져요. 알겠죠? 또 하나는 20번 풀어야 되는 시간이 없는데 빨리 풀어야지? 그러면 실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나요? 늘 얘기하는 거야. 빨리 푼다는 건 한 번에 푸는 걸 빨리 푼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급하게 좋아지는데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막 눈으로 풀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와. 알겠죠? 지금 이 실수방지 프로젝트 한 18까지 소개했는데 가능하면 수능 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수능장에서 실수 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다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